형. 아 뭐해? 세상은 내 거야. 날 무시했던 모든 런닝맨 멤버들. 그이 다 몰라. 조, 조용히 해. 가, 가만히 있어. 무시했던 모든 멤버들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악랄한 하루를 보시게 될 겁니다. 전선의 거북이가 잠들어 있는, 고아로에 이겨낸다. 이게 생선한 건가요? 고아, 대거와 사라지고?" YNJ의 슬 pc 야, 야, 멋있다. 하하하하. 하아. 하아, 하아. 야 이거 정말? 야 이거 무슨 사부님 만나러 가는 거냐? 지금 3일째 하면서 느끼는데 살이 찔 틈이 없어요.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? 그냥 가면 돼요? 올라가나요? 뭐야? 에? 뭐야 위에 뭐 있어? 야 이거 뭐야? 야 도가! 네 올라가요. 여기 광수 이름표 왜 있어? 어? 어? 여기 있네? 검 가져갔구만. 파하다. 아닌데 잠깐만. 야 이제. 야 정국아. 안 떼 안 떼. 금을 찾고 광수 이름표를 띈 거야 하하가. 금? 물의 고실 같은 느낌이 나지 않냐? 아. 아 너무. 아 떼. 내나. 가자 대리야. 네 형님. 형님. 어. 제가 먼저 가서. 야 가지 마. 아 형님. 야 같이 가. 무리하지 마시죠 형님. 야. 제가 먼저 가서. 하하. 여기 보니까. 하하가 검을 찾아서 광수를 떼고 갔구만. 어? 됐구만. 하하. 야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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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. 영화에 나오는 효과 아니야. 이거 확 날라가면서 이렇게 쫙쫙 달라붙는 거 화면에. 그걸 왜 이렇게 두려워해. 아이 나 참 얘 정말. 야유에 와서 야유해? 하하. 네가 이러니까 내가 숨지를 못해. 옷을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입어가지고. 가자. 하하. 널 가만히 있잖아. 야 minus. 야. кар을 찾아낸다고. 하하. 그러니까 하하 hadi. ted 손해봐. AU가 importante인 거 이상형 남자. 오늘 웃음할 거야. 하하핫! 하하핫! 하핫! 하하핫!